저는 지금 솔직하게 욕먹을 각오를 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면 100% 욕먹어요. 저의 진정성을 모르고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이낙연을 악마화 시키면 안 돼요. 이낙연,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지금 이낙연 싫어하는 사람들이 한 80%가 돼요. 근데 그 20% 중에서는, 그렇죠? 20% 중에서는 갈라치기가 들어와요. 우리가 이재명을 악마화 시킬 때 문재인 대통령과 대립가기를 세워놨었거든요. 이거 극복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갈라치기가 들어왔어요. 지금의 이재명 후보의 역할이 뭐냐면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역할이 됐어요. 지금의 이재명 후보의 스탠스가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됐고 이낙연이 그냥 악마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놈들이 들어와도 갈라치기하기 너무 좋은 구도예요. 이낙연이 욕먹을 건 욕먹으면 되지만 그래도 민주당 사람이에요. 이낙연이 개파를 거느리고 있어요. 작든 크든. 그들을 버리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들을 계속 바꾸고 당대표를 잡고 그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유튜브가 어느 순간부터 유튜브가 이런 말을 하면 수박들의 논리다.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얘기하면 이낙연에 대해서 나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사람같이 안 봐요. 그러지만 좀 크게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해주면 좋아하고 좀 크게 보자라고 얘기하면 변했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진짜 이재명을 사랑한다 그러면 이낙연은 이재명을 절대 못 이겨요. 선거에서. 그 어떤 선거로부터도 못 이겨요. 더 약해졌어요. 이낙연의 민낯을 받기 때문에 이낙연은 이재명과 오히려 이재명은 더 큰 정치인이 됐어요. 이미. 그런데 지지자들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값싼 박수를 저도 받을 수 있죠. 여러분들. 이낙연 개새끼 나쁜 새끼 이낙연이 뒤에서 사죄했다. 막 떠들어대면 여러분들 우리 언행에 대해서는 엄청난 비판을 했죠. 화도하고 나한테 박수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과연 그게 민주당을 위하고 이재명을 위하는 길일까?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어떻게 보면 민주 진영에서 나는 말을 막 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그런데 모두가 이런 얘기를 무서워요. 하면. 그냥 이낙연 욕하면 박수 받고 슈퍼챗 터지고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크게 보자고요. 여러분들 제가 저는 변하지 않는 사람인 거 알잖아요. 나는 우리 민주 진영에서 승리해. 진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면 더 이상 이낙연을 악마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이낙연은 이재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선거에서 이낙연이 어떻게 이재명을 이깁니까? 수박들도 조지면 검찰개혁 찬성하잖아. 그렇죠. 그걸 봤죠. 이번에. 봤잖아. 여러분들 저를 욕해도 좋은데 진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저도 마지막 용기를 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재명은 큰 정치인이에요. 이미 이낙연이 따라올 수 없는 정치인이에요. 자꾸 여러분들이 이낙연을 악마화시키는 순간 이번에 박홍군 원내대표랑 박광훈이랑 붙을 때도 겨우 다섯 표 차이 정도밖에 안 났어요. 그럼 저쪽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지네끼리 당찰해서 나가버리는 순간 이재명은 대통령이 안 돼요. 분열은 죽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낙연이 믿고 이낙연 주변의 사람들이 싫으면 경선에서 투표로 심판하면 돼요. 늘 그냥. 제가 여러분들보다 좀 크게 봐고 그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낙연을 욕하되 악마화시키지 마세요. 이재명이 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라는 거는 진짜 이재명 후보가 당했던 게 누군가가 지금 잠깐 이낙연을 악마화시켜요. 나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악마화가 아니라 악마 맞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악마 천만 배 합친 것보다는 더 악랄한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반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치. 여러분들은 지금은 이낙연보다 아마 오세훈, 이낙연 누구 찍을라 그러면 저런 분들은 오세훈 찍어요. 아이고. 이번에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죠. 문파 일부 중에. 그렇죠. 나쁜 문파 중에. 여러분들 지금 진짜 이낙연 싫은 사람들은 이낙연 찍을라 오세훈 찍을라 하면 오세훈 찍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똥파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이재명 후보가 당했던 길이에요. 그렇게 자꾸 가면 김한길이나 박주선 꼴납니다. 정치인으로 따지면. 엮이고 있다는 생각 들죠. 아무리 이낙연이 악마라 그래도 오세훈을 찍을 수는 없는 거거든.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이재명 악마 시켜서 저 새끼들이 남경필 찍자고 했거든요. 싫으면 우리가 그냥 투표로 응징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지지자들의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아무리 민주당에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국힘당 사람들과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정체성을 버리는 거예요. 똥파리들이 그 정체성을 버려가지고 이번에 윤석열을 지지하잖아요. 우리 진영에 그래도 당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싫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찍는다는 것은 민주당 지지자로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저 오늘 이 말은 다시는 방송에서 안 할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욕먹는 거 지겨워요. 그런데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어요. 진짜 우리가 이재명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리고 민주당 우리가 지금 저 윤석열 정부와 싸울 당은 민주당밖에 없거든요. 지금이나 이낙연이나 그 애를 추종하는 의원들이 한 40, 50명은 돼요. 더 많죠. 60, 70명은 돼요. 민주당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악마화시켜서 공천에서 만약에 집단 탈탕을 한다. 밖에 나가는 순간 컨트롤이 안 돼요.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민주당 안에 있으니까 검찰개혁할 때 조지는 거예요. 지지자들이. 밖에 나가는 순간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 제가 이것까지 솔직히 저는 맨날 고민을 해요. 내 목숨보다도 지키고 싶었던 사람이 노무현, 문재인, 그다음에 이재명이에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낙연을 악마시켜서 만약에 저들이 탈당을 하거나 따로 살림을 차려서 나가잖아요. 그럼 저쪽이 대선 후보로 만약에 누군가가 나오잖아요. 이재명과 손 안 잡아요. 저쪽과 손 잡아요. 민주당에서 우리가 악마화시켜서 내쫓잖아요. 그래갖고 저쪽에서 대선 후보가 나오잖아. 이재명과 단일화를 한다? 말도 안 되죠. 저쪽과 단일화를 해서 공동정부를 잡죠. 나는 이게 지금 솔직히 이 얘기를 어준영이랑도 해요. 가끔. 그런데 어준영도 말하기가 무섭다는 거예요. 크게 보면 여러분들이 싫은 사람들은 그냥 투표로 하면 돼요. 저도 이런 얘기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지금 여론이 대선 끝나고 나서 분노에 차 있고 그냥 이낙연 때리면 좋아하거든요. 이낙연 개새끼 악마. 낙엽이 패거리들. 이거 국민의힘이 바라는 일이거든요. 늘 얘기하는 게 아무리 민주당의 쓰레기라고 해도 국민의힘의 어떤 한놈보다는 낫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사람이 싫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제가 어제 사실 오늘 성형길이 이재명을 너무 힘들게 한다. 어제 이 얘기를 안 했어요. 차마. 송형길 후보가 마치 이재명 후보가 지지해주는 거. 이 모양새를 만들려고 보이지 않게 얼마나 이재명 후보에게 부담을 줬겠습니까. 민주당은 전략공천이 이낙연을 추대하는 게 아니다. 지금 의외로 강경화가 여론조사가 많이 나와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임종석, 강경화, 박영선, 누구죠? 송형길, 박주민, 이낙연, 정세균. 누구라도 다 집어넣어 본다? 다 집어넣고 여론조사 돌려서 당원 50%, 국민 여론 50% 돌려서 그중에서 이기는 사람으로 뽑겠다는 게 지금 전략공천이다. 자꾸 갈라치기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유튜브 중에 책임성이 없으니까. 정보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이낙연 전략공천하려고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그런다. 민주당 안에서는 추대할 수가 없어요. 차분히 생각해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차분히 생각해보시면 알을수록 진짜 어떻게 해야지 이재명을 지키는 길인가. 자꾸 우리가 시각을 작게 잡으면 이재명이 고립돼요. 아직 기반이 약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 기반이 약해요. 그럴 때일수록 지지자들이 계속 이재명 지지세를 넓혀주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욕을 먹더라도 우리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살리는기는 이미 큰 이재명을 자꾸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이재명 지지자들은 뭐가 다르긴 다르구나. 이미 여러분들은 다음 대통령 후보의 지지자들이에요. 다음 대통령 후보의 지지자들은 외연 확장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상관이 준비해야. 여러분들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리고 지금 보니까 5년이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안 그래요?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대통령 후보의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후보의 지지자들이에요. 선거가 끝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은 그 지지자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마음속에는 이재명이 다음에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여기저기서 여러분들은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품어야 돼요. 안 쓰면 우리가 진다니까. 그 밉던 낙엽계라고 했던 경선에서 뛰었던 사람은 검찰개혁 한다고 우리가 막 지지자들이 하니까 바꾸잖아요. 고쳐 쓰는 척 하는 건데 그래도 그게 낫죠. 정치로는 영원한 건 없잖아요. 저를 그렇게 막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유죄를 비교하고 그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저를 변절자라고 얘기하고 내가 이낙연을 밀기 위해서 저렇다. 저는 그 사람이랑 dna가 안 맞아요. 그런데 그동안 방송에 쌓인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가 수백 개가 넘기 때문에 안 되고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랑 dna가 안 맞아요. 제가 오늘 말한 거의 핵심은 겨우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의 갈라치기 세력들이 더 이상 갈라치기할 소재가 사라졌잖아요. 그런 시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여러분들 그 갈라치기 얼마나 당했어요. 이재명 지지자분들. 허건날 찌찍거리고 너무 듣기 싫어하거든요. 지금 이제 또 다른 악마화가 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또 갈라지는 게 보이니까 여기서 멈추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민주당을 흔들어놓기 딱 좋은 또 구도가 돼버린 거예요. 나쁜 마음 먹은 댓글 작업다리나 그런 세력들이 들어오면 조금만 건드려도 이재명 지지자들한테 이 날견 딱 흔들면 그냥 흔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대통령 후보의 지지자들이에요. 대선 때 생각하세요. 저 조은진이랑도 방송했어요. 대선의 지지자들은요. 우리 편을 우리랑 생각이 조금 다르고 민주당 사람들은 내 편으로 여러분들 끌어 댕겨야 되는 거야. 박갈이 해봤잖아요. 대선 끝난 지 얼마 됐다고 무조건 내치려고 하냐는 거죠. 이러다가 골이 깊어지면요. 진짜 과거보다 더 심해져요. 여러분들 진짜 이재명 후보 당하는 것 같이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재명 후보 당할 때 마음 아팠죠. 이낙연 후보도 40% 이상 나오는 지지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민주당 안에서. 그 지지자들이 볼 때 이낙연을 악마시키는 게 얼마나 분하겠어요. 자기가 애정했던 사람인데. 정치인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최고거든요. 연애 같은 거라잖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후보님이 이낙연을 이겼지만 이낙연도 많은 표를 얻었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도 우리랑 똑같은 당원과 지지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전부 똥파리 취급하면 안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갈라치기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이낙연을 악마시키면 안 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고 진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키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게 골이 점점 깊어지면요. 저도 이런 말을 꺼낼 수가 없어요. 좀 여러분들 우리 조금만 더 틀에서 벗어나지 맙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